말년운이 좀 좋은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아니면은 초년을 어떻게 해야 말년이 좋을까? 초년, 중년을 잘 살아야지 말년운이 좋지 이 초년은 아까도 말했듯이 부모의 덕이 없어 부모의 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이런 사주들이 많단 말이야 원래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빼놓고 우리 같은 그냥 서민층들 초반에 부모의 덕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라는 이런 사주야 그렇기 때문에 초년 복이 없는 사람이 중년의 복이 거의 없다고 봐 왜 맨땅에 헤딩하는 꼴이지 마흔 중반서부터 중년운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이 마흔 중반서부터 어느 정도 운기가 열리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조상이라는 게 안 나올 수가 없네 이 조상이 얼마만큼 자손을 위해서 빌고 닦았냐 얘 따라서 내 사주가 초년에 고생하냐 중년에 고생하냐 물론 나의 행동 거진도 있지 그런데 보면 이 조상에 따라 이 초년 고생 안 하고 중년서부터 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중년까지는 초년, 중년 잘 살고 말년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가진 돈 다 말아먹고 이런 분들은 뭐가 있냐 귀가 얇어 그리고 뭐가 있냐 이 중년의 시운을 넘어가서 시운 하나 둘 시운 하나 둘 셋 이 정도 가가지고 이게 이제 중년에서 말년으로 가는 거잖아 이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많아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보면 보증 사업 영업 해가지고 괜히 확장을 하고 이동 변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년에 운세가 안 좋을 수 있거든 귀를 닫아야 돼 근데 말년에 운이 좋은 사람들은 보면은 초년, 중년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40 중반서부터 조금씩 펴가는 형국이야 얼마만큼 내가 그래도 노력은 해야 돼 그렇죠 당연한 거죠 야 내가 초년, 중년에 운이 좋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말년이 좋은 건 아니야 사람은 자기가 다 운때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 세 번의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세 번의 나쁜 기운이 나가고 이런 기운이 있는데 내가 노력을 얼마만큼 했냐에 따라서 그 운을 찾아 먹을 수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돼 나무 뿌리가 어떻게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꺾이지가 않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초년, 중년을 어떻게 나무를 심느냐 내 자신을 이게 중심이 없으면 잦은 바람에도 나무는 꺾여 근데 중심이 뿌리가 잘 내려져 있으면 거의 나무들이 흔들리지가 않잖아 타고난 사주는 어쩔 수 없고 자기가 얼마만큼 끈질게 이앙울게 노력하냐 그게 조금 있더라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